한 손을 반대쪽으로 보내고 반대손으로 당겨볼게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도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돌려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돌려주세요. 뻗은 팔 머리 뒤로 넘기고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눌러 팔뚝 안쪽 늘려 볼게요. 호흡 내쉬며 지그시 눌러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돌려주세요. 반대팔 늘려 볼게요 한 손을 반대쪽으로 보내고 반대손으로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더 당겨 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더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더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더 당겨 볼게요 팔뚝 안쪽 늘려 볼게요 호흡 내쉬며 지그시 눌러 주세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몸통 쪽으로 더 당겨 들어요 호흡 내쉬며 바뀌어서 정국으로 더 당겨 볼게요 호흡 내쉬며 억س하여 전화 중 호흡 내쉬며GO 네발기기 자세 등과 어깨가 시원해지도록 호흡내시면 가슴을 바닥쪽으로 내려볼게요. 손을 바깥쪽으로 돌려 손끝이 몸통쪽으로 향하도록 만들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밀며 팔 스트레칭 해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팔 안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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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발기기 자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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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할게요. 반대손 귀에 대고 팔꿈치를 열어 천장으로 보내며 가슴 활짝 열었다가 팔꿈치를 반대쪽으로 보내며 상체를 닫아 살짝 트위스트 해주세요. 호흡과 함께 하며 어깨, 등, 가슴 안쪽을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호흡과 함께 하시고 싶어요. 두 손 머리에 대고 앉아 고개를 숙이며 가슴 모았다가 팔꿈치를 열어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숙였다가 호흡 마시며 상체 시원하게 열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두 손 뒤로 깍지 껴 모아 총 모양을 만들어 뒤로 뻗어볼게요 멀리 사선 아래로 물충을 쏜다는 느낌으로 늘려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버텨볼게요 If I got you babe, you got me There ain't nothing we couldn't be From year one to year fifty two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알레테라핏 If I got you babe, you got me There ain't nothing we could 다음 show reibt 감사합니다.